자 이제 HLB 내릴만큼 내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이제 더 밑으로 내릴만한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런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실제로 이제 NDA 승인 신청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사의 이런 스탠스가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지만 오늘 뭐 새로운 이런 부분이 또 나와서 좀 상당히 많이 아쉽지만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그냥 안고 가도 될 만한 그런 시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13일이죠. 이제 10월 달도 2주 반 정도 남았죠. 한 2주 반 정도 남았고 2주 반만 지나면 이제 11월 달도 접어듭니다. 11월 다시 접어듭니다. 11월 12월 두 달이 지나게 되면 이제 정말로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게 바로 이 NDA 승인 신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NDA 승인 신청이 진행이 되면은 지금 이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에스모어에서 베스트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죠. 2019년도에 베스트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키트로다, 옵디보, 리보세라닉 이렇게 선정이 되었죠. 지금 이 항암제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게 키트로다, 옵디보죠. 그리고 바레페, 리보세라닉이 같이 어깨를 나란히 했죠. 자 그리고 이번 2020년도에 에스모어에서 감암과 비소세포폐암 하이라이트를 받아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리보세라닉이라는 약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이런 행사에서 연이어서 지금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면 리보세라닉은 반드시 출시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암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필리아 부분도 공급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고 타이바파마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죠. 자 이런 분위기를 본다면 지금 HLB는 상당히 빌드업이 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이 파이로티닉도 항서제약에서 지금 이 라이선싱을 진행을 했죠. 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문제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단지 지금 회사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주주들을 조금 헷갈리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회사에 좀 요구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회사의 이런 행동하고 별개로 결국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중장기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 이거는 뭐 성공을 하지 못하기가 어렵죠. 성공 못할 이유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약이 바로 이 리보세라닙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벌써 6년째 임상 테스트하고 있죠. 돈 받으면서 임상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되죠. 이미 중국에서 6년 동안 판매를 하고 있고 매년 그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증을 받고 있죠. 아주 많은 파이프라인으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아필리아 부분도 있고 교모세포 정도 6개월 내에 이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모든 부분이 너무나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다시 좀 돌아와야 되겠죠. 자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제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또 이 옵티머스 건이 나오면서 지금 사실 좀 화가 나는 화가 날 만한 상황이죠. 주집사에서 보면 좀 화가 날 만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자 그런 부분 이제 좀 오늘 불어에서 나올 만한 것 다 나왔다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악재는 다 나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제는 MD 승인 신청이라는 그 시계가 계속 쬐깍쬐깍 가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의 이 LB 파이프라인의 시장 규모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위암 3,4차 부분만 해서 6,000억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리고 간암 부분은 1조가 넘습니다. 지금 1조지만 이제 이 간암 치료제가 나오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뭐 1조 2,000억 보고 있는데 아마도 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20%입니다. 자 그리고 위암 1차 치료제는 시장 규모가 무려 4.2조 정도 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다 준비가 되고 있죠. 지금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선양 낭성암 같은 경우에는 표준 치료제로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치료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가 잘 나온다 그러면 빠르게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경쟁 약물이 없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익이 가능한 상황이죠. 자 지금 모든 부분이 아주 좋습니다. 교모세포종 치료제도 3.8조 정도 2024년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연평균 7.5%씩 성장하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큰 시장이죠. 자 이런 부분을 본다면 HLB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봐야 됩니다. 약이 너무나 좋은 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밝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난수암 체류제 아필리아는 이미 유럽시판 허가를 받은 상태죠. 맨하 지역 시장 진입, 유럽 등 개별 국가 판매 확대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내년부터는 HLB로 돈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로얄티 부분도 들어오고 난수암 체류제 아필리아 부분에 대한 매출에 대한 돈도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자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제 성장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상당히 낮게 내려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죠. 아주 많이 내려와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본다면 주가 주식을 모아가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또 좋은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위로 가겠죠. 결국은 위로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죠.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종국에 가서는 이 공매 세력들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 물량들이 상당히 주가를 상방으로 로켓처럼 쏘아 올리는 그런 연료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주가가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 HAB의 이런 부분 인정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외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인들이 이제 쭉쭉 들어오겠죠. 지금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 다시 이제 지금 시점에서 상기를 할 부분은 이 블랙록이 무려 2,200억을 투자를 해놨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서 2,200억이라는 그런 엄청난 거금을 투자한 회사는 유일하죠. HLB가 유일합니다. 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강력한 비빌 언덕이다.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리고 무려 항암제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항암제 회사가 탄생하는 그런 회사가 바로 이 HLB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너무너무나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회사의 대응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뭔가 사정이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좀 이런 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이 다 되게 되어 있죠. 결국은 이 공매 세력들 계속 주가를 잡고 흔들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쇼커버링 들어가게 됩니다. 쇼커버링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쇼스키즈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뭐 지금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약물 자체가 너무나 지금 성공한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약으로 만들어져서 이거 진짜 될까? 엎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약은 이미 중국에서 6년이나 판매가 되고 있죠. 이런 양물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조 수준에서 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많이 짓눌러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공격을 해서 더 누른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누를 만한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은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상당한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와버렸죠.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와버렸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NDA 승인 신청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백신, 변종까지 잡는 백신 일상에 대한 소식 그런 부분은 당장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매들이 지금 이렇게 자신있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뒤통수를 때리는 아주 강력한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언제든지 그런 반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리보세라닙 하나의 가치만 보다 정말로 지금 다 때려치우고 리보세라닙 간암 3상 간암 1차 3상 하고 있는데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간암 3상, 임상 3상을 환자 모집 50%까지 진행을 했죠. 그런 상황에다가 위암 3차, 4차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눈앞에 있는 이런 장애물들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뒤를 바라보는 그런 자신감,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내릴 만큼 내렸습니다. 내릴 만큼 내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더 내리게 되면 적감의 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올 만한 위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